지난달 설 명절 연휴 하루 전 광주 월곡동의 한 월룸입니다. 중국인 9명이 방에서 마작 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모두 혼비백산. 판돈 200만 원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로 9명 모두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올 들어 지난 50일 동안 경찰 병력 1만 9천여 명을 투입해 외국인 범죄 단속에 나서 모두 233명을 적발했습니다. 선제적으로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 단속을 함으로써 사전의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어서 검거된 외국인은 강력범은 한 명도 없이 성매매와 폭력, 대포폰, 대포차, 도박 순이었습니다. 기초지서 위반 사범도 18명에 이릅니다. 이처럼 기초지서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외국인들까지 대대적인 검거에 나서면서 대다수 선량한 외국인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까지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 외국인 범죄 발생 건수는 100명당 2.5명으로 내국인 4.3명에 비해 절반 가까이 났습니다. 준비 자금이 많이 필요해서 그런 것들을 한국에 와서 벌어서 갚아 나가야 되고 어떻게든지 쫓겨나지 않고 정말 일을 잘하고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근로자들이 대다수로... 경찰은 같은 기간 동안 5건의 외국인 보호활동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모두 외국인 범죄자에게 피해를 받은 다른 외국인들을 구제하는 수준으로 구색 맞추기가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KBC 이준호입니다.